특별하게 여러분들 참 필수의료과 바이탈학과 중에도 정말 힘들고 참 제가 타고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흉부외과 전문의들이고 의과대학 교수고 전공의들입니다. 이분들이 전국에 대학병원에 7,28명이 일을 했습니다. 흉부외과 전공의분들이. 이제 보시면 흉부외과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되게 중증 환자들 심장질환, 혈광질환, 폐질환, 식도질환 이렇게 고난도 수술을 몇 시간씩 여러분들 수행해야 될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이분들 참 존경합니다. 집안의 여러분들 어른들이 아프셔가지고 이분들 도움으로 크게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경험도 한 바가 있고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중증 질환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의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아이들 문제 때문에 본인 문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짓들을 했는지 이 흉부외과 의사분들 이 분들께서 흉부외과 전공의들이 100명 정도가 되고 좀 고연차 분들이 78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신장혈관 흉부외과 학회 성명서 전문 그러니까 이 소위 국가가 필수 의료과를 살리기 위해서 이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을 매년 2천 명 총 1만 명 정원을 하겠다 이런 대통령 발표가 2월 1일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소위 대한신장혈관 흉부외과 학회 필수 의료과 가장 중심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78명이 전부가 다 이러면 그만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협상과 설득 대신에 압박과 강압을 선택하였고 미래의료계획이란 자위적 목표 아래 현재의 국민건강과 생명 의료제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맹악한 이분들의 결론인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미래의료계획이란 이름으로 현재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보시죠. 반세기가 넘도록 낮은 숫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와 땀과 때로는 생명을 바쳐가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이 흉부외과 의사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생명을 수없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동안 논의와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일방적으로 발표된 의료정책은 흉부외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여름 국회 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필수의료분야에서도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중심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흉부외과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인은 78명입니다. 3,500명 3,000명 정도가 매년 나오는데 그중에 7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매년 한 20명 정도가 나올 겁니다. 20명 정도가. 이 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전공이들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직 전공이가 되지 못한 22명의 신입 전공이 희망자들은 혼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모두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100여 명의 전공이가 정부에게는 보잘것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든 한없이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미래도 필수의료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의로 이탈자는 오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이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의 필수의료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도한 정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여러분들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그분들이 지금 조치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 제1의 의로 시스템이 자기 파괴적 의로 정책으로 속절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5천만 가운데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이조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미래의 의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읍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협력의 맹분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사과를 위한 용기조차 부독하다면 그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름 추진한 의료계획으로 여러분들 포장된 정책은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국민 건강에 도움도 안 되고 다시 한 번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와 정책 철회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신장회과 흉부외과학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금의 의료계의 혼란이 현 정부의 비합리적 정책과 일반 통행 정책에 시작됐음을 지적합니다. 정책의 내용, 시기, 과속 추진의 사유에 대한 정부의 맹악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이름듯 본인들을 방어할 수 있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정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보고 당신 책임지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안 되니까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냥 계시다가 나가고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니까 조규영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에게 책임을 물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엉망진창의 정책을 진짜 정책이처럼 밀어붙여서 이 혼란을 낳았으니까 그걸 대통령께서 못하시겠다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는 현 정부의 젊은 의료인들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제재 및 위협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젊은 의료인의 미래를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 조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 안에 적각 척예를 요구합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의료 및 사회 전문가로 이루어진 혜비제를 구성해서 원점부터 조건 없는 재논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기본조사 과마저 부정확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무용성을 지적합니다. 정부의 실태조사와 숙가재산 등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과 재정조달 계획을 포함한 필수의료 구체적 대책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3월 11일자 여러분들 성명서입니다. 미래의 의료현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정의정책의 사욕을 기반으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집필활동을 해온 작가였기 때문에 이 성명서라는 것이 대단히 쓰기가 힘든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한정된 지면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쓰기 힘든 것이 성명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를 읽기 위해 되면 사태의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는 대단히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2번 그걸 보게 되면 소위 흉부외과 의사분들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너무나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분들이 순수하시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대체로 이런 일반인이라 되게 굉장히 순수합니다. 왜 본인이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환자와 병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 이상을 생각할 여력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연시대학교 이과대학 교수분들이 무기휴진에 들어가고 다행히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2천 명 정원결정을 자신이 했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기용 장관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기용 장관이 제공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빨리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태를 시키고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오셨다시피 사태를 안일하게 보시고 그리고 문제가 여러분들 엎어졌으면 물이 여러분들 넘쳐어라는데 불구하고 이 문제를 외면하시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탄핵 문제로 여러분들 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들 전국이 소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세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열렬하게 기대를 가졌다 분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윤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지지층 가운데서 한 60% 이상 정도가 등을 돌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결력 지지도가 18% 20%라는 것은 그렇게 큰 신뢰를 두지 않지만 아마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 얼른 돌려버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더 증폭돼 가지고 수술이 중단이 되고 수술이 지연이 돼 가지고 보통 환자들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까지 발정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뭡니까 화살이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방어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도 너전감이 없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셔서 마침 어제 조기웅 장관께서 자신이 2천 명을 결정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그만두게 하시고 이 문제를 여러분 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라는 목소리가 고담아 터지 나올 겁니다.